네 지금 엄마랑 이모 기다리면서 먼저 장보려고 이마트 왔어요 이제 라이브.. 아 그거야? 뭐? 어 에스티트! 이마트에서 장보고 들어가려고요 샀네? 얍 언제 샀어? 한.. 이틀 전에 왔나? 2, 3일 전? 씻어가지고 여기다가 장보놔 줄래? 락스 여기다 놓고 지금 엄마랑 이모 오고 있어가지고 미리 요리해 주려고요 좀 하고 있어야 도착했을 때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자 오빠가 샐러드를 하는 동안 저는 고기를 에어프라이어를 불어보고 있습니다 불만당 이렇게 샐러드 요리 다 샐러드 요리 연호 오빠가 낙지볶음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질려? 여러분 낙지볶음 할 때는요 장보를 익혀야 돼요 그리고 많이 익으면 찔러지기 때문에 7분 정도 요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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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아 이거 너무 많아 이거 이거 너무 많아 피해물이야? 네 엄마 냉장고 뭐 넣는 거야? 엄마 기름하고 몇일? 아 아 이거 뭐 이거 나지 이거 너무 이쁘어 너무 이쁘어 아 나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파이팅 네 파이팅 오 맛있습니다. 많이 많이. 거의 파십을 만들어줘요. 고기랑 차랑 통마늘 넣었고요. 지금 시즌닝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부으면 진짜 맛있어요. 잠시만, 나중에 자발을 넣을 수 있지. 예! 15정도 마다. 15 해놓고 뒤집어 줍시다. 됐다. 야! 야! 야, 괜찮아, 괜찮아. 좋아. 영화야! 진짜 맛있는 냄새. 이거 오빠! 응! 맛있어. 집게를 하려는데. 손 안 뜨거워? 응. 잘 데프지 않군. 손에 맞춰주세요. 맛있겠다. 엄마, 이모! 이제 나와도 돼요. 진짜 맛있겠죠? 엄마, 나는 하나 좋아해. 아니, 이거 하나, 이거 2개 하나는 안 봐줘. 안 돼. 안 봐, 안 돼. 안 봐. 안 봐. 아니, 음식냄새 들어가서 안 돼, 안 봐. 저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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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 이따가. 이 뱀. 으음. 다 먹으면 또 줄게요, 맥주. 짠. 나의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성공해서 알겠습니다 먹힌 집으로 다음에 그 위에가 볶음이고 밑에 딱지살이 있어요 아 이게 쭈꾸미 볶음이구나 쭈꾸미 네 이거 봐봐 근데 팝올리도 좋아해 다 맛있어요 존맛을 한 번 냅둔 음 맛있어 팝올리도 너무 맛있어 맛있어 나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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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지 이거 국이 에어프라이어? 저 선물받았어 지연이가 선물했던거야 에어프라이어 이거 에어프라이어 했잖아 이거 먹었던거야? 이거 맛있어 우위병도 예쁘게 구비를 해놨네요 응 아우 샀지 그래 나는 너와 유튜브에서 먼저 봤어 응 나 아까 유튜브에서 봤어 너무 괜찮았어 오빠 나왔어? 응 봤어요? 오늘 가면서 저렇게 해요 감사해 이건 뭐니 벤지 왜? 왜 이뻤어 왜 더 이뻐? 보라미가 선물해 준건데 보라미 이거 볼텐데 보라미 영상 볼텐데 보라미 영상 볼텐데 혹시 마음에 안들어? 난 네끼리 재밌어 크흐 크흐 크지 뭐 상나다 상나다 언니가 이뻐서 니가 이런걸 어디 판나 이래서 응 이렇게 내 유튜브 이름이 없었잖아 응 내 유튜브 이름 어 어 만든거구나 응 그래 특이하다고 부른거야 이게 일반 판매하는거 그러니까 여기가 달라 난 안진묵 그것도 질감이 질감까지 접시 전부 아니 질감이 달라 접시 콜렉터 내꺼도 이름 써놔 치실까 응 내꺼도 이름 써놔 내가 써줘야 되겠네 뭐 피스지? 이거 써서 온거야 안 지었지 써먹을거야 아니면 이거 만들때 주문제작을 해야지 응 이거를 만들어서 그래 저게 다 싸인거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밥을 다 먹었구요 그냥 하얀 그런거 같은데 하아 하아 힘들어 밥 다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모가 선물 사왔다 그래서 그거 한번 구경해보래 예이 무슨 선물일까 뭐지 이게 이거 유플레 담아면 그런거 아 그리고 그거 담아도 되고 아이스크림 담아도 되고 그냥 다용도로 쓰면 돼요 이거 봐 여기다가 아이스크림 넣어먹고 진짜 이쁘겠다 여기다 이거 여기다가 물거트 유플레 해서 먹으면 당첨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간장 소식 아니야? 중세도 되고 케찹 케찹 다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코? 아 그래요? 그래놀라 라고 써있긴 하는데 난 이거 먹어코고 그랬어요 그래놀라 시리얼은 덩커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? 수세미 수세미 이거는 이것도 미란이 이모가 떠준다 떴다고 이거를? 이건 선물이에요 이건 선물 다 떠요 이런거 다 뜨는거에요 미란이 이모가? 이모 대박 이걸 떴다고? 네 이모 고마워 이모 나 이걸로 설거지 잘할게 설거지에 왕이 되어있어 이모같다 나한테 그렇지 그렇지 모자로 써도 얘기해 그리고 이모랑 너무 이쁘다 이거 기름 오 꿀 좋아 꿀 좋아 나 꿀 절반밖에 안 남았거든 마침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니까 정말 놀아줘요 이렇게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가져오지 말라 또 이렇게 큰걸? 꿀은 상하지 않으니까 알았어 이거 실리콘에 옮기면 되겠네 감사합니다 꿀은 상하지 않으니까 내내 놓고 먹어 이거 뭐야? 아 마스크 어 마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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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잘 다르지 않네 엄마 엄마 쓸건 있어? 응 이렇게 많아 네 이제 친척오빠랑 친척오빠 여자친구분은 집으로 돌아갔고 원래 산책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려구요 엄마랑 이모는 지금 제가 컴퓨터로 예능 틀어줘가지고 그거 같이 보고 있구요 씻고 잘 준비하고 같이 티비보고 놀다가 자려고 합니다 엄마랑 이모는 내일 같이 아점 아점 먹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요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고맙고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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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